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. 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. 연습량이 실전을 좌우하는 건데. 아, 선생님. 예, 잘 지내셨어요? 예, 그럼 저희 한 판 붙어요. 그럼 우리 한 판 붙자. 한 판 붙자. 한 판에만 한 판 붙자 그러면. 처음에는 장난처럼 웃어 넘겼는데 나중에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. 김기루 퇴자. 일승 추가. 네, 주연 선배님. 아, 저 돼지라고 안 그랬어요. 제가... 보라 그랬다고요? 아니, 뭐 자꾸 이기는 거 어떡하겠어요. 아니, 섭섭하면 자기가 더 열심히 해갖고 매직팡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연인 사이에 매직팡 한 판 정도는 젖을 수 있는 거 아닌 건가요? 아, 그런 게 어딨어. 아, 매직팡이 뭐길래. 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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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매직팡 타격감 있네. 아, 그렇게까지 할 줄은 제가 몰랐어요. 진짜. 뭐야? 아, 뭐야? 아이템 쓴 거 아니야? 아, 갑자기 이렇게 잘하려고... 뭐야? 더 이겼어. 아, 선생님 1승 보태주시면 어떡해요? 아니, 저랑 한 판 붙어요. 저랑 한 판 더. 아, 저랑 한 판 더. 한 판 더. 한 판 더. 아, 단 판τα. 더 나은 차 춤을 hani 잠겨줄 더 까요.